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고 또 고거스 굉장히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처럼 막 느껴져요 하긴 뭐 품질이 좀 개선됐으니까 일진 때 보다 좀 낮았겠지 뭐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 오빠는 쉬운 남자 오빠 밥 사줘 밥 먹어야지 그럼 오빠 나 술을 사줘 어 그럼 술 마셔야지 오빠 나 저 여자가 입고 다니는 저 원숭이 반스를 사주면 안 돼 왜 안 돼 안 될게 뭐 있어 우리 자식아는 백화점에서 만나 오빠 되게 쉬운 남자다 하나 셋 넷 두 봉 수코리아 여동포르 너보다 나 흥분해 스트라이크 원하는 대로 두 봉 바라는 대로 수코리아 나를 찾아요 오빠는 쉬운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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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늘에 별을 따다 달라고 그런 건 안 돼 못해 금질적인 걸 얘기해 옷 사주고 백 사주고 팬티 사주고 할 테니 나에게는 다 얘기해 뭐 얘기 모르는데 리모컨이 멀리 있다고 내 당장 가가 팬 사주고 가가 이 손에 리모컨 나 쉬워줄게 오빠는 쉬운 남자 오빠는 쉬운 남자 오빠는 쉬운 남자 오빠는 쉬운 남자 아이구 우리 너네 말이야 너네 나 오빠는 쉬운 남자 물론 우리 같은 딸이 있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오빠는 쉬운 남자 오빠는 쉬운 남자 오빠는 쉬운 남자야 사원이 달려 오빠는 늙은을 형 생 지켜준 거니까 그런 애들은 족밥이고 오빠는 사자야 그런 애들은 족밥이고 오빠는 이거 혼라기가 보고 삐지겠다 오빠는 한 마리의 숯 사자야 octes 한 마리의 먹여 한 마리의 슬 win 엘리만래 신나 포르 한 마리의 스마 절 친구 내 이었다 감사합니다.